어 너무 쨍한데 이거? 일단 그냥 합시다. 오우 속도 이 돈 만드는 속도 보셨어요? 요우 지려버리는데? 아 기술 슬롯 레벨 제한 그건 저번에 저번때 바뀐거 아니에요 그건? 흐흐흐흫 어디가니? 어디가니? 우리 예쁜 손주 이리 오너라 우리 예쁜 손주는 아늑한 지하에 걸어줄게요 아아 할머니 보니까 웃던 것 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왜 살인마가 어때서 뭐야 여기도 불토가 있었네 나 불토 왜 두개지?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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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이야 겁나게 터뜨려쌌네 아이고 티누프닝 감사합니다 이쁜 손주라면서 발고리에 먼저 걸어주는 내리사랑 이쁘니까 걸어줘야지 이쁘니 어디갔어 이쁘니 꽃뿐니 모두 나와 안겨 어 dev 주겠지 changing karang excuse myself 아이들이 hemos 주무세요 아이고 갔어요 아이고 드리그 이쁜 두이째 선주 아이고 우리 이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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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짧아요 피를 조심해야죠 우리 둘째는 높은데다 걸어줄게요 첫째는 지하에 둘째는 전망 좋은 곳에 열미는 우리 손주들이 다양하게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우 스피드도 되게 빨라졌어 기본적으로 뛰는게 그죠 딱 느끼기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티넬프님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둘이 둘 다 동시에 부딪쳤어 아 놓쳤어 동시에 부딪치면서 놓쳤어 아아 둘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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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 어 County가 어디야 어이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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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어디야? 아니 그렇죠 그렇죠 애들 뭐하니 아나구 도망도 안가 애들이 비켜야 비켜야 할머니 힘드실까봐 쉬엄쉬엄하는 손주들 그렇죠 할머니 생각하고 그냥 우리 손주들이 나만 생각해요 어디갔지? 일로와요 거기서 뭘 뜯어먹고 있었냐 아니 애들이 게임을 하기싫은가? 왜 게임을 이렇게 하지? 자고 일어나니 게임방이네 왜이렇게 하지 게임을? 한명은 어디있을까 우리 막둥이 우리 귀여운 막둥이 우리 예쁜 막둥이가 어디있을까 어? 그새 그걸 돌렸어? 어 이러면 개구각인데 지금 이 막둥이가 막둥이가 그래서 좀 게임하는 하고 있어요 이 넷중에는 아 얘 개구각인데 안되는디 누가 개구를 본적이 있나요 막둥이 막둥이 잡아야돼 막둥이 이 녀석 막둥이 막둥이 어디갔지? 막둥이 어디갔지? 으어어어? 우와 미쳤다 오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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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 이 와중에 발전기를 돌렸다고? 우와 우와 대박 아 위스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디있을까 어디갔을까 얘 아 아 이거 해도 안되는데 그냥 여기 지키고 있는 수밖에 없는데 아 개구폐치 언제 해줄까 이거 닿는거 근데 이러다 이거 다 돌리고 나가는거 아니야? 아 아 빨리 나가라 그냥 안되겄다 아 아 올킬할 수 있었는데 그죠 아깝습니다 너무 쉬운판이었는데 야 돌리고 있는거 아니야 진짜 얘 진짜 돌리고 있었나봐 얘 다 하나씩 손댔어 막 오호 오호 어디있을까 어딨을까 이 녀석 썩은 물 나 개구 위치를 미리 알고 이러는건지 아니면 그냥 숨어 다니는건지 그걸 알 수가 없네 와 이것도 돌렸어 이거 또 돌렸는데 얘 쓰읍 뭐 농락 농락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거는 얘가 워낙에 스트레스를 잘하는거니깐 스트레스를 잘하는거니깐 이쪽은 안왔고 야 빨리 개구차자 나가든가 빨리 그냥 나와서 나랑 정면돌파를 하든가 정면승부를 하든가 뭐하냐 뭐하냐 흠흠 뭐하냐 우아 지친다 빨리 끝내자 여긴 또 안왔어 이제 안 돌리는데 개구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진짜 이 정도면 개구 보지 않았을까? 개구가 그렇게 막 이상한데 숨어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니까 발전기도 있는데 캐비넷에 숨어있으면은 까마귀가 올텐데 계속 한 곳에 숨어있으면 막둥이가 그냥 할미를 짱나게 하네 왜 이걸 못찾고 어디있는거지 지금? 제 버그처럼 안나간걸로 된거라구요? 그런가? 아니지 그거는 되게 특이한 상황이었잖아요 저기있다! 이즈 아아악! 넌 뭐 이워게 이것저것 Unreal Engine 닙 rotation 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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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휴 으휴 개그 모모 사용이고 뭐 했어요 우리 막둥이 우리 막둥이가 아우리 막둥이가 아얌 많이 막둥이가 엉덩이 턱 턱 그냥 이 puisqu Thing 솜이 팍팍 해줄거예요 궁디 팍팍 우리 막둥이 잘가요 우리 막둥이 아이고 데바데입니다. 데바데 크으으 빨빨녹 뭐에요 노 은 흐흐흐